SNS 인증 맛집! 이곳에서 한번 맛을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맛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요. 몸을 막 움직이고 머리를 막 맑게 하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막 배가 막 허기지다고 막 채워달라고 막 그래요. 여기 오면 제대로 그게 해결된다고 하는데. 네. 맞죠? 네. 어떤 걸로 채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? 소고기로요. 고기 중에 최고.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바로 소고기였습니다.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끝맛을 위해 암소고기만을 고집하시는데요. 또한 한 번 더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한 후 손님들 상에 나가기 때문에 그 맛은 더 담백하다고 합니다. 안에는 촉촉하고. 아깐에는 부드럽고. 슬비스가 육즙에 나오고. 고기는 사랑입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곤드레... 만드! 아! 하하하하! 잠시만요. 아! 하하하하! 이걸로는 또 어떤 음식을 보여주실 건가요? 곤드레 밥을 보여드릴게요. 사장님의 노하우가 가득 들어간 곤드레 돌솥밥! 짜잔! 드디어 완성입니다. 따뜻한 곤드레 돌솥밥을 그릇에 덜어 버글버글 된장찌개에 양념장까지 추가해 쓱쓱 비벼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? 곤드레가 너무 고소한데 양념장이랑 잘 어우러지니까 다른 반장이 필요가 없겠는데요?